한글자막 by 한효정 왜냐하면 엄마 사주 지금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 사주가 신의 사주예요 정말 신의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몸도 맘도 많이 불편한 시기들이 반복적으로 사실 우리 엄마는 19 이때부터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좀 신기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 신이 항상 두 가지 모르지만 이게 신명이 강해서 신의 환란이 오시기보다는 내 조상의 벌전이 강하다 보니까 조상의 환란으로 나한테는 가물의 기운이 좀 세게 뻗쳤다 그래서 인간 여립을 하면서 사람한테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항상 풍파가 많았다 언제 한 번 내가 이제 나 고생 끝인가 이 소리가 지금까지 안 나온다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그날을 어떻게 살았냐 이거야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그날을 거의 전쟁처럼 살아 싸움처럼 살아 온화하고 편안하지가 않아 내 입에서 거친 말도 달고 살아야 돼 직업이라고 반듯하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일찍이 고향은 타지에 나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부모를 둘 것 같아도 부모한테도 환란이 있기 때문에 양부모를 내가 슬아에서 온화하게 편안하게 살기도 어려워요 다시 물을게요 전물 보러 가거나 할 것 같으면 당신한테 끼 있다 기운 있다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아유 오늘은 다 말벙어리 들면 왔나 봐 대답을 하셔야지 그래 그런데 이게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상이 너무 환란이 많다라는 거예요 금전을 벌면 뭐 할 거야 조상의 환란에다가 거기에다가 이게 여기에는 파살이 껴있고 일주일에는 인동이 껴있기 때문에 아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 어렵고 본인 스스로가 새끼를 나도 품 안에 가지기 어렵다 직업도 한 가지를 끝까지 가긴 어렵다 단 인간한테 환란이 많으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반듯한 일을 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장사를 할 것 같으면 시장 통해서 정말 매일 거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기? 야간업?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 이동수는 없어요 장사하시죠? 가게를 옮긴다거나 이래서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죠?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솔직히 지금 우리 엄마는 한 달수로 따지면 한 6, 7개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언가 심리적으로 불안정이 많이 있었어야 되고 그때쯤 그쯤에는 내가 건강적인 이유 없이 여기도 탈이 나야 되고 저기도 탈이 나야 되고 근데 이 나이 정도가 되면 그랬던 순간이 한두 번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2년간은 나한테 환란이 오고 한 10개월에서 1년간은 조금 쉬어가는 텀이 오고 다시 또 2년에서 1년 6개월 가까이 또 무언가 금전에 사람에 모함에 뭐 이런 것들로 또 힘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저기 몸이 또 정신적으로 자꾸 나 아닌 행동을 해가지고 내 중심 잡기 힘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다 다 조상 때문에 그렇다 나는 지금 조상을 끼고 난 사주다 그러면 자 무당될 거 아니고 이미 이만큼 살았는데 그리고 무당돼도 쉽게 불린다는 소리 안 나와요 동네 무당이나 할까 조상이 워낙에 업이 많아서 그러면 앞으로 가정이 똑바로 없으신 분이니까 가정을 똑바로 남자를 만날까 제가 보기에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금전적으로 안정을 언제 가서 찾겠냐 우선 내년이 갑진 년인데 갑진 년 역시 본인이 진달에 났잖아 미생이 진달에 났는데 거기서도 파가 들어와 있는데 파랑 파가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도 또 진달 그러니까 갑진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벌이를 하는 것은 막힘이 없어요 오히려 장사는 하시는 일에 있어서 금전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아닌 짓을 해가지고 돈이 나갈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제 조심하세요 싸움 조심하세요 관제 조심하시고 누군가랑 싸움 나는 일을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돈은 상관은 없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몸이 이상현상이 다시 또 한 번 바랍니다 몸의 이상현상 본인들이 겪어왔지만 갑자기 앞이 침침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막 배에서 꿈틀꿈틀 쥐어짜는 것 같은 증상이 오시기도 해요 예전에도 다 겪어봤던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년에 가가지고 산발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와 계신데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나는 좀 고생이 지나갔을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다루고 살지 않는 한 어딘가 내가 목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신의 기운을 빌어서 조상을 눌러가면서 살지 않는 한 금전적으로도 또 인맥적으로도 안정화가 아니라 항상 그랬다 안 그랬다 기복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마음 맞는 곳에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있는 돈에서 조금 조상을 좀 털어 가시면서 살아나야 될 것 같은 사주예요 됐지요? 네 네 저 혼자 떠듭니다 아유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.